인아웃 자체의 갯수가 많이 달라졌고요 네 기능이 많아졌죠? ID14 일단 인아웃 자체의 개수가 많이 달라졌고요 앞쪽에는 사실 똑같은데 기타 인풋이랑 헤드폰 인풋 근데 이제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아웃풋이 굉장히 많습니다 USB-C 타입이 있고요 옵티컬 인풋에다가 여기 이제 스피커를 2조를 쓸 수가 있어요 멀티 인풋도 2개로 늘어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각 채널마다 48폴드 팬텀 파워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 아날로그 함성 이 똑딱이는 계속 똑딱하고 싶죠 그리고 각 채널의 개인을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활성화 시키셔서 여기서 직접 볼륨을 만져주실 수 있는 엔들리스 노브 얘는 여기서 끝나는 노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이걸 하면은 초점이 안 잡힌다더라고요 지금도 안 잡히려나? 왜 그렇게 먹이는 거죠? 아니 자꾸 레코딩 타임즈를 하다보면은 자꾸 딴 짓을 하게 돼 그렇죠? 우리가 워낙에 이제 미리 봐야 할 양이 많고 집중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레코딩 타임즈를 하다보면은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것도 그거고 일단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뭐 우린 정상적으로 다 세팅했는데 우린 잘하는데 안 될 때 그리고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작동을 하나요 그렇지 그런 거 왜 안 되지 컴퓨터가? 혹은 막 컴퓨터를 놓고 왔다든가 컴퓨터를 놓고 왔다든가 그런 상황 그래서 레코딩 타임즈는 진짜 정말 우리가 아직도 신기한 게 우리가 2년이 넘게 레코딩 타임즈를 찍으면서 벌써? 2년 넘지 않았어요 이제? 와 그러니까 아직도 새로운 방식으로 늘 우리가 엿을 먹잖아 진짜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이게 안 된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 그게 패턴이라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아 오늘은 또 뭐가 안 되겠지 그 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패턴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잘 안 됐던 그런 모든 패턴들을 대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거에서 터졌고 응 그러니까 뭘 다 해놓으면 인터넷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뭘 다 해놓으면 컴퓨터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뭘 다 했는데 화면 캡처가 안 돼 오늘은 지금 저희가 별일이 없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따가 아 그럼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게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 생각해도 짜증난다 자 아이디 14 MK2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스타트를 너무 기분 좋게 끊었던 게 싸고 좋은 물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응 맞아요 어쨌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선 싸고 좋은 거 만나면은 되게 반갑거든요 진짜 좋아요 응 추천을 해주고 사실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악기 살 때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응 맞아요 기타 뭐 사요? 인터페이스 뭐 사요? 그게 뭐 지인도 지인인데 모르는 분들도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뭔가 하나를 그냥 딱 집어갖고 그냥 무조건 이거 사세요 라고 추천해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걸 상세하게 내가 상황을 알면 이 사람의 뭐 지금 실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예산이라든가 이 사람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룸 오크스틱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답변을 해드리기가 초 완전히 진짜 엔트리급 아니면 되게 힘든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아이디포 하세요 응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이면 아이디포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줄 만한 그런 엔트리급 모델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반갑더라고요 아 근데 형 또 우리가 또 그냥 아이디포 하면 안 돼 MK2 아 그렇지 반드시 해야 돼 MK2 아이디포 MK2 2입니다 중요해요 예전 아이디포도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예전 아이디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와 이거는 무조건 이거 추천해줘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번 저번 시간에 하고 나서 야 이건 진짜 물건이다 이 생각에 영어들어서 MK2가 중요합니다 네 MK2 다이나믹 레인지 125.5 네 미친 거지 이거는 이게 25만원에 24만 8천원에 다시 한번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훑어주세요 자 아포지 듀엣이 106만 2천원인데 123db 다이나믹 레인지 DAC A 웨이티드 기준으로 얘기 드립니다 UAD 아포르트인 듀오가 129만 8천원에 127db 약간 보면은 거의 돈과 db가 비슷하게 안드나 네 그러네요 네 RME 베이비페이스 프로가 99만원에 115db 그리고 안텔로프의 디스크리트 8 이게 199만 8천원에 130db 그리고 아토리아 오디오 포커스 스튜디오 125만원에 121db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죠 맞아요 진짜 비슷하게 가요 근데 비슷한 가격대 이제 저가형을 보면은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2i2 108db 프리소너스 스튜디오 26C 108db 근데 스칼렛 2i2 23만 8천원 얘는 스튜디오 26C 29만 3천원인데 얘네들 여기다 갖다 놓은게 비교적 얘네들이 안좋아서 갖다 놓은게 아니고 사실 얘네들 엔트리급에서 제가 원래 추천해 주던 애들이 정상인거에요 그 요 시장에서는 원래 포커스 라이트 되게 좋다 뭐 이거 사라 저가 이걸로 추천을 해줬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20만원대 108db면은 근데 거기서 지금 125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거는 약간 거의 생태계 교란종이야 이거 지금 좀 미친 스펙이라는걸 황소개구리 플러스 베스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지금 생태계 다 아장내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에요 자 ID14 지난 시간에 뭐 비슷하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심지어 ID14은 권소가가 더 싸졌어요 물론 지금 MK2가 아닌 기존 ID14 모델은 할인이 지금 이제 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그 MK1이 더 싸기는 한데 네 권소가로 따지자면 거의 한 14만원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53만 7천원에서 39만 8천원 미친거지 이건 진짜 정말 교란을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그러니까 뭐 39만원 이러니까 30만원대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4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천원이니까 40이지 딱 40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40만원대에서도 이런거 없어요 125db가 없어 절대 없고 이게 ID14이 그리고 10인 육아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변장비들이 많아도 연동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타인데 마이크 하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적합했다면 얘는 좀 거기다가 신디도 연결하고 주변장비들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10인 육아웃 인터페이스고요 가격도 두 배 두 배도 안 되잖아 25만원에서 29만 8천원 아니면 진짜 야 이거에 이거에다가 이제 저거 하면 꿀이야 이거 214까지 하면 꿀이야 이 뒤로 자 디테일을 담은 인터페이스 이렇게 볼게요 소리에 미묘한 차이와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저번 시간에 확인을 해봤었죠 했습니다 네 더 폭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와 완벽한 노이즈 차단 사실 노이즈 차단이 주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노이즈가 들어가는 게 이제 좋다 수음용이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에서는 이 방에서는 근데 방음이 잘 된 방에서는 분명히 그런 또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들려드리는 그 퀄리티가 조금 최종 파일러는 퀄리티가 안 좋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루머코스틱이 워낙에 안 좋아서 오히려 온동네 잡소리가 다 들어가는 것들이 수음력이 좋은 거라고 이 레코딩 탭에서 한정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레인지 역시 120, 126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5.5죠 반올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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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조의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을 하거나 외부 헤드폰 앰프로 연결을 하여 모니터 믹스를 출력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동급 최강의 헤드폰 앰프 인정합니다 네 헤드폰 앰프도 굉장히 좋아요 헤드폰 앰프가 인정 인정 미니잭이랑 일반 헤드폰 잭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FET 인스트루먼트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ADAC랑 SPDIF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또 여기 견고한 내구성 이런 거 지난 시간과 동일하죠 자 토크백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가격대에 가질 수 있는 기능 다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편리한 아이디 버튼 이렇게 해서 자 어 뭐 딤, 컷 다 되고요 그리고 폴라르트 리버스 어 그리고 모노, 썸, 토크백 다 이런 것들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지난 시간 아이디 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 마이크 프리가 그 콘솔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마이크 프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말하기에는 뭐 이미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예전에 아포지가 아포지 듀엣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앙상블에 들어가는 프리를 이제 넣어서 그대로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작아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응 뭔가 그때는 획기적인 거였는데 요즘은 뭔가 대부분 다들 어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프리가 점점 더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물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썼다고 그 퀄리티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나오진 않죠 어 굉장히 아니더라고 솔직히 그 SSL 6 했을 때도 그 SSL 그 진짜 큰 믹서에서 했던 그거랑 약간 달라 아 다른 흉내가 좀 있어 흉내 내는 느낌이 똑같으면 안 되지 똑같으면 그게 안 되지 위에 게 손에 있지 위에 게 손에 있지 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전원부 요게 이제 팬텀 파워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버스 파워로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아답터 연결 필요 없고요 대신에 USB 3.0이나 C 단자에다가 맞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2.0에서는 전원이 안 먹어요 자 ARC가 되게 많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규리스 A3에다가 다양한 악기들까지 같이 줘서 요새는 인터페이스만 사도 바로 작업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음악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우리땐 다 샀어야 되는데 뭐 하나하나 다 따로 샀었지 뭘 주는 게 없으니까 주는 게 없죠 뭐 주는 게 어딨어 소프트웨어를 줘 뭐 저거 놔줬지 뭐 뭐 저거 저기 케이블이나 뭐 하나 그치 기분만 냈지 뭐 그냥 케이블이나 하나 챙겨줘 근데 그 케이블도 못 써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자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스펙은 지난 시간과 이제 동일하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ADC 컨버터가 120 AMETED 그 다음에 이제 라인아웃 DAC가 125.5 AMETED 이게 대박이죠 이게 대박이죠 헤드폰도 125.5 훌륭합니다 자 요렇게 오늘 또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뭐 아이디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엔트리급 생태계에서는 지금 이제 다 씹어 먹겠다 일장 됐다 아 이제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안 그래도 원래 아이디 기존 것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면서 쓰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좋아졌다면 이건 뭐 진짜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또 이제 든 생각이 저번 시간에 말씀 안 들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라던가 학원 기관에서 대량 구입하기에 가장 또 좋은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저가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음질의 작업 환경을 할 수 있게끔 맞아 왜냐면 가격이 저렴해서 그 학교마다 구매해두기도 어렵지 않죠 아이디 포로 그냥 쫙 깔라 깔아도 얼마나 좋아 응 사실 우리 그 7만원짜리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으니까 학교 예산 나오잖아요 그 애들 좀 너무 바꿔줘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지난 시간과 같은 곡으로 어차피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단자를 뭐 더 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과물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번 또 14도 체크를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방구성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라 threatens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uster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